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Now back to 2011, 여자 셋집 유일한 남자란 이던 할아버지 장례식 중 어딘가 낯선 남성의 방문. 아빠라는 호칭 대신 엄마 다를 뒤로 숨어버린 디물어치. Do I need to go with him? 먼저지 I don't want to go with him, no where? 어색한 적막을 깨려 사주셨던 평소 못 먹던 junk food. 한 입 먹고 난 뒤 어린 날에 나는 물어 하나만 더 사줄 수 있냐고. 외로운 웃음을 지면 당연하다 말하다 당신께 마지막인 줄 알았음 말해줄걸. 굳이 이러지 않아도 돼. 봐봐, where you going? I don't feel much love. Mama, why you crying? Damn, I really don't know. Shit. Left my mommy all for you I didn't even get to choose 난 아무것도 모른 채 멍만이 떨어진 조각을 바라보고만 있어 Left my mommy all for you I didn't even get to choose 난 아무것도 모른 채 멍만이 떨어진 조각을 바라보고만 있어 Left my mommy all for you I didn't even get to choose 난 아무것도 모른 채 멍만이 떨어진 조각을 바라보고만 Bye bye